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뿅뿅이 사랑스러운 일곱 살 강민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 민지 돼지갈비 좋아하네? 아니에요. 피자 좋아하네? 아니에요. 뭐 좋아해요, 민지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김아닌입니다. 아니, 몇 살이에요? 여섯 살인데 다 꼭 까먹어요. 춤추는 거 한번 보여줄까? 벨리 댄스 보여주세요. 이건데요? 왜? 왜? 춤 내가 가. 그럼. 요즘 축구도 잘해? 올리는데 엄마가. 보여줄 수 있는 거 있어요? 있잖아. 왔어요. 왔어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여섯 살인 나이입니다. 수미야. 수미야. 난 여자가 아니야. 난 여자가 아니야. 난. 난 수미 강좌야. 난 수미 강좌야. 수미. 수미, 수미. 수미, 집. 수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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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. 이건 누가 만들었지? 농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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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우와, 맛있겠다. 네, 하나만 집에 만들어라. 하나만 더. 내가 다음에 더 맛있는 거 사줄게. 안녕하세요. 저는 열 살 박시야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귀여워. 인하 진짜 춤 잘 친다. 체어리도도 했었네, 마음. NAVOO 저만 하면 되나 하나 더. 정건하pert어. 쏙쏙 이나가 보네 갓대기를 힘든 인생 그렇게 좀 신없게 살면 대우신 콩나물은 어색해시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덟살 김수빈입니다 감사합니다 시키는 멘트 한 번만 해볼 수 있어? 니들이 게맛을 알아? 네가 게맛을 알아? 니들이 게맛을 알아? 우리 강아지가 신기한 게 있어요 엄마가 들어오면 밥 웃어요 강아지가 웃어? 네 강아지가 웃는 거 따라해볼까? 강아지가 그렇게 웃어? 강아지가 아플 땐 어떻게 해? 강아지 기부하는 게 강아지가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? 너무 귀엽다 그랬어 소빈이 남자친구 있어요?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친구를 모르면 어때요? 야. 야. 너 왜 다른 친구랑 갔어? 어? 자기는 거 아니야? 미쳤어? 다른 거 뭐 준비한 거 있을까? 네. 좀 있어요. 감사합니다. 그럼 춤춰볼까? 잘한다. 야. 오빠, 야. 이쁘네. 야. 떨어져 본 적 없는데. 엄마.